팀장님, 저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왜 꼭 상투를 잡는 걸까요? 왜 저는 샀다 하면 꼭 상투를 잡아서 내려가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때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확확 상하게 하는 실제적인 예들이 나올 수 있으니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쌀 때 주식을 사서 비쌀 때 팔기를 원합니다. 쌀 때 주식을 사서 비쌀 때 팔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주식용어로는 선침해라고 합니다. 급등하기 전에 사서 급등했을 때 최고점에서 팔고 싶은 바람. 근데 많은 주린이들은 반대로 합니다. 그쵸? 사면은 상투입니다. 사면은 상투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주린이들이 상투를 잡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듣고 듣고 또 들을수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리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피터린치 제가 요즘 들어서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피터린치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피터린치는 치과가 잘 되면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치과의 환자들이 북적북적 되면 반대로 맥주집이라든지 칵테일 마시러 갔는데 자기에게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치과에 왜 사람들이 바글바글 됩니까? 그렇죠. 시장이 최악의 바닥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치통, 스트레스, 어금니 속고, 사랑니 붓고 그래서 치과의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피터린치는 그때가 바닥이다 해서 주식을 샀고요. 어디를 가든 주식 이야기하고 주식 자랑질하고 왠지 작년 모습 보는 것 같죠? 그렇죠. 나는 테슬라 살아도 얼마 벌었다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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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보면 가차없이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꼭지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투를 잡는 이유는 피터린치와 반대되는 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주식은 부동산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정말 거북이죠. 안전하긴 하지만, 요즘 한국을 봐도 보면 또 안전한 것 같지도 않지만 안전하긴 하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느긋하게 오래가는 거북이처럼 그에 비해서 주식은 좀 속도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처럼 변동폭이 심한 장은 더욱더 속도감, 즉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엇박자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잇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주식은 타이밍이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주식은 결국 타이밍입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멈출 타이밍, 들어갈 타이밍, 버틸 타이밍, 아니면 손절매해야 될 타이밍, 그렇죠?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 정찰병만 띄워야 될 타이밍. 이래서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상투 잡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 안 합니다. 상투 잡는 사람들은 정말 주식을 쉽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급 정보가 당신에게까지 갈 정도면 그게 왜 고급 정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 정말 저 상류층에 있는 자들끼리는 그 정보를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들여서 고급 정보를 사고 팝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그 고급 정보를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돈 한 푼 안 받고 갈 정도면 그게 과연 고급 정볼까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쉽게 쉽게 내동매매라고 그러죠. 그냥 인터넷 유튜버들이 몇 명 소개시켜주는 거 쉽게 쉽게. 뉴스에서 그런 첫 번째 공부 안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릴 줄 몰라요. 자기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원하는 매수가까지 내려올 때까지도 기다릴 줄 모르고 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표했던 그 금액이 이르를 때까지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금 눌림목이 있거나 조금 흔들리면 그냥 팔아져끼는 모습들. 캘린더에 표시를 해보면 불과 그게 몇 주, 몇 달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포트폴리오에도 지난 조정장에서 물린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줌이라는 종목입니다. 줌 아시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지표라든지 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성, 줌이라는 회사가 발표하게 되는 실적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줌에 더 사가지고 매수당가 일명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생각도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줌이라는 종목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샀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걱정이 없죠. 만약에 제가 거기에 몰빵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큰 걱정을 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요. 멘토가 없습니다. 본인 주식 투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굴리는 이 엄청나고 살떨리는 일에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고 여러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여러분이 그 어떤 주식을 샀어도 정말 눈 감고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에 아무거나 찍어서 샀어도 다 올랐던 때죠.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때는 왜 안 사셨습니까? 그럴 때 그 질문을 받은 분들이 저한테 하나같이 하는 대답은 뭐냐면 저는 그때는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하셨으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당신에게 주식을 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서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던 그 절묘한 타이밍 앞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주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눈을 가렸던 그 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지입니까? 경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관심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누군가가 테슬라를 사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을 생각하셨는데 그게 과연 진정한 몰이베이션일까요?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경제를 전공하고 그렇죠? 주식을 전공한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인 전쟁터에서 혹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링?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1년 전에 당신이 미국 주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상황과 지금 당신은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이거는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하루 24시간 당신의 삶의 양태, 삶의 액션, 삶의 변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냥 유튜브 채널 몇 개 띵띵띵 듣는 거로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린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쌀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못 삽니다. 주식이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못 삽니다.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주식이 물론 바닥을 찢고 바닥 밑으로 더 내려갈 때도 있죠. 그렇죠?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배짱이 없기 때문에 내려갈 때 주식을 못 사요. 못 삽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주식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이 됐을 때는 팔아야 되는데 그때 주식을 못 팔아요. 정확하게 매력을 안 팝니다. 왜 안 팟는지 아시죠? 좀 더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가 그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면 또 못 팝니다. 왜 못 팔까요? 그때 못 팔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파나? 얼마 전에 올려드린 노촌녀와 주식 투자 똑같죠? 결국은 먹은 것, 수익난 것을 딱 퇴해내고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린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실수를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주식 담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환호성을 부를 때 과감하게 팝니다. 테슬라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올해 들어 테슬라가 900불을 딱 찍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900불 때 여러분 주식을 테슬라를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900불 때 판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 왔으니까 확신하지만 530불 내려왔을 때 다시 살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왜 못 팔았습니까? 분위기였던 거죠. 분위기. 그럼 530불 때는 왜 못 샀습니까? 더 내려갈까 봐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상투를 잡는 가장 큰 이유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유독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상실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아파트를 하나 구하든지 아니면 호떡 장사를 하기 위해서 호떡 장사를... 호떡? 떡볶이를 할까요?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떡볶이 장사할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 와중에도 다리품을 팔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내 자리를 찾는데 왜 그렇게 주식 종목을 삼아 있어서는 그러한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어느 분은 잠자다가 새벽에 누가 전화와서 그 주식 사라고 했다고 그 주식을 샀답니다. 그리고 사자마자 그 주식은 폭락을 했죠. 스펙주였으니까. 물렸어도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 우량주라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의 우량주들은 99.9%가 시간 지나면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상장 폐지되는 잡주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상투를 잡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정말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한 종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수당가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목표가에 이를 때까지 또 팔지 말고 버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어찌 보면 주식은 사기 전까지는 정말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는 거지만 사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사겠다라고 딱 결심,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난 이후에는 결국 주식이퀄 기다립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사고 난 다음에는 그 주식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팀장님, 사람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왜 저는 항상 상투를 잡는 걸까요?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을 엇박자를 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대표적인 게 그거죠. 실적 발표가 좋긴 했는데 그때 주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되게 좋았는데 주식은 폭락하는 경우가 참 많죠. 며칠 전에, 뭐죠? 나노디멘션이었나요? N-A-O-X F-D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쵸? 근데 승인이 난과 함께 그 다음날부터 주식은 지금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합병이 될 때까지는 오르다가 합병이 되면 내려가고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는 오르다가 막상 실적 발표가 좋긴 하면 주식은 떨어지고 왜 그러죠? 이익을 실현하는 이들의 매도 물량 플러스 바로 소문에서 하고 뉴스의 반응 플러스 수많은 기관들이, 수많은 세력들이 자신이 이미 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저점에서 선침해를 해놓고 뉴스를 띄워서 바로 개미들을 올라타게 하는 전형적인 20년 전에도 흔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개미들 그러한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상투를 잡을까요? 한번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공부하고 샀는가? 나는 정말 매매 원칙을 지켰는가? 나는 정말 기다림에 샀는가? 나는 정말 내가 매수 단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샀는가? 나는 정말 매도 타이밍일 때 더 먹기 위해서 욕심을 부르고 팔지 않고 있다가 다 수익 난 것을 토해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곰곰이 자신에게 돌이켜보면 피터 린치가 했던 말 치과의 환자가 북적북적 될 때 나는 주식을 매수하고 내가 맥주 한 잔, 칵테일 한 잔 마시러 갈 때 그곳에서 조차 나에게 주식을 물어볼 때 나는 주식을 매도했다.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만 여러분, Adjust, 잘 교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상투 잡지 않고 피터 린치처럼 놀라운 투자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부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화이팅! 한 가지 더! 제가 골프 레슨을 받으면서 오래전 일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저는 뭐든지 학생과 선생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 학생과 선생의 코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PGA 출신, LPGA 출신한테도 제가 레슨을 받아 봤지만 저하고 참 스타일이 잘 맞는 티칭 프로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몇몇 티칭 프로를 만나고 결국 제가 딱 이분이다라고 했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분의 티칭 스타일은 너무 올드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소신을 가지고 그분한테 골프를 배웠고요. 6개월 안에 저는 싱글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는 주식의 멘토를 만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파이팅! 하루 올랐던 테슬라는 그 다음날 다 토해내고 하루 올랐던 팔란티어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너무 올라버린 가치주에 선뜻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가운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4월 10일 토요일에 4월 이후에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되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레스 시간 원포인트레스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참 좋은 종목들과 종목군들을 함께 추천받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끔 리지널 팀장이 약속드립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